티비지니아 찾게요 나 좀 맞춘 거 같아 나도 두 문제 맞춘 거 같은데? 하나도 못 맞췄다고요? 아 진짜? 정구야 고기 먹을래? 오늘은 좀 순조롭지? 아니야 어? 아니야? 응 응 정구야 내가 팔로워했다 화산재 누가 맞추냐? 화산재 네가 아미감 아닙니까? 나 고생가 이렇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흠 바궁 양반 응 꽃도령이랑 같이 다녀보시겠소? 스파인가? 바빵걸로 아팬데 다 모른적 해주실 텐데 응 여러분들은 못 찾아뵙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아요 음 이 손사재 음 즙 뱉 대서 도저히 아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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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패 아패 아패